오늘은 수능 D-100 무더위에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 힘내세요 역시 가을엔 핫초코지 잘 보든 못 보든 잘 보든 못 보든 작년에 만든 영상이 화제가 됐었어요 한번 해볼까요?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든 못 보든 잘 보든 못 보든 잘 보든 못 보든 이런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? 글쎄요 잘 봤으면 좋죠 근데 혹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그게 끝이 아니다 설령 수능을 좀 못 봤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재능 또 더 많은 이 사회에 아름다운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잖아요 잘 보든 못 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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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잘 보든 못 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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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! 잘 봐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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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